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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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끝까지 카카오톡 이렇게 처음엔 난 몰랐어 이제 와서 이럴 줄이야 수천 경연 어린 내 모습을 모두들 몰라 어떻게 듣거나 걱정 쓰려고 맞지만 너를 어린 땐 너무 당당한 나였었기에 그때로 일하는 차만의 길에 쓴 없었어 너희들에 참여해준 적도 없는 뇌나 우려만 오래 했던 내가 이제만 이런 우려만 낳고 기대도 내가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스친 후연이라도 흔들 아니라도 흔들 아니라도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완전히 우린 끝난 것만은 아니라고 하면 기다리면서 또 눈물만큼 다 놓을 거야